아 이러면 안되는데 그럼 이러면은 일종일 못올라가잖아 어? 아이 자유 어 자유만 들었는데 아니구나 올라가시는구나 얜 왜 거꾸로 놨냐? 아이 뭘 봐! 일하는거 처음 봐! 절로가 빨리 절로가 어 이 사람이 일하는거 처음 보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뭐 지켜보면 뭐가 있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이러면 뭔가 계속 높아지는 기분이지 왜케? 이러면 끝도 없겠는데? 계속 올라갈거 같아 이러다가 육센빌팅 쌓는거 아냐? 족장군 도대체 뭐하시고 계시는겁니까? 지금 막 길 만들고 있지 아니 이러면은 이거 계속 올라가는거 아냐? 바보같이 나 왜케 바보야 응 뭐야 이렇게 넣고 그래 아까보다는 좀 편해진거 같은데 이쁘지가 않네 야 럭키세븐 니가 해 나 못하겠다 곱게 자라가지고 하하하하 아버지 노예가 맞지 않겠지 아야야야야야야 아버지 니가 하는게 낫겠다 야 이거 아빠는 못하겠다 야 아버지 평지맞는데 반나절걸려 쓴다 아버지 아 내가 평지할게 내가 좀 간단한거 하는게 낫겠다 니가 하는게 낫겠다 아버지 저 건축에는 자질이 없는데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낮아져 어 어허허허 좋았어 증거 많이 구했다 뭐..뭐 구했는데 뭐..뭐 구했는데 뭐..뭐 구했는데 씨앗을 구했습니다 족장이 아아아 아 안녕하세요 네 요종족 여러분들 네 저 야만족 잉여맨입니다 우가우가 아 네네 아 그 다름이 아니고 흐흫 그 요종족분들이 너무 이쁘라 이쁘시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아까 우쿠라고 하지 않았어요? 흐흠 아까 누가 나한테 성형하라 그랬는데 다이엄무와서 그아이 어흠 어흠 아 일단 얘기나 들어 봅시다 예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예 네 그 저희 아이들이 그 사랑이 고프거든요 아 예 예 네 관심을 주세요 저희한테 저희 한번만 네 네 네 아 근데 못생겨서 그거 괜찮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서 못생겼는데 아 그럼요 다이아론 성형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마음만 이쁘면 되죠 외모가 중요합니까 외모는 여전히 못생겼다 아 아닙니다 그러면 야만족도 저희한테 보내주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 깃털조건 도태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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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외동 제발 아 저기 외동 3명 나왔더라 저기 불쌍해 죽겠어 아니 진짜 운도 진짜 질이 없어 아 저기는 이미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으니까 저희한테 다 보내주세요 근데 거기 하지 않았나요? 뭘요 아 지금 시간에요 이미 끝났잖아요 어? 저희는 못했는데? 아 못했구나 네 그러면 한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죠? 이거는 시청자들을 걸고 저희가 이번에 보내드리면 네 무조건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주시겠다 무조건 다음에 아 다음 보내실 때 무조건 우리 많은거 상관없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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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약속 약속? 콜콜콜콜콜 어 보내주세요 네 좋았어 아 아 요종족이 보내준대 아 요종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 이번에 쟤네는 이미 했단 말이야 기터족이랑 오 근데 이번에 보내주고 다음부터는 꼭 보내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서 보내준대 아주 얼굴와 못생겼지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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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데 애들도 못생길텐데 아 아냐 다음 자식들은 뭐 이쁠수도 있는거지 드디어 나오는건가 드디어 나오는건가 외돈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흐흐흐 일단 여기 평지로 만드는게 낫겠지? 여기를 왜 평지로 만들려고 하는겁니까? 아이 평지로 만들어야지 싸우기가 편하지 오오 아 여기는 채워야겠네 와아 이거 너 씨앗 많이 구했어? 지금 심어놨습니다 벌써 뭐 이거 한거야 만거야 이거 했구나 그래그래그래 야 근데 너무 크게 지었나? 좀 크게 지은 감이 좀 있다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쓸데없이 커요 쓰였다 뭐 쓰였다 없이 크게 지었나? 자아 자아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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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나한테 이런 쓰잘데기 없는거죠? 야 나 이거 소고기 아니면 안먹는다 했지 이런 공룡고기 안먹는다 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농사 일단 이거 해 야 근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와 씨 너무 많다 고기가 제가 5학년에 사냥 좀 했 아하 그냥 시합부터 심어 아 우가우가 알겠습니다 우가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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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和 고기가 너무 많다 이게 그러니까 고기가 무슨 두세트가 있어 먹을거 걱정은 없겠는데 이거 들어올까 일단 고기부터 동식 와 진짜 많다 거기 우리 사랑을 해요 어? 야 니가 왔어? 예에에 우리 사랑을 해요 야만 야만 레게 야만 뭐야 이 틴커베르 레게 야만 아아 차차가 왜 그러십니까? 그래 들어가 어? 누가 나한테 꽃을 줬어 발그레 하핳 꽃을 줬단 말이야? 발그레 아 그래도 보답을 좀 해드릴게요 오셨으니까 먼길 아 잠깐만 고기좀 줘야겠네 보답은 바로 나야 보답은 바로 나야 이녀석 자자자자 봉수님 집에 가는 길 먹으면서 가세요 헤헤헤헤 헤헤헤헤 관리자님 저희 사랑방 알려주고 뜨거운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자 태태가 자아 네 저희 한 명이 안 들어옵니다 다 계속 뛰어갖고 한 명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흠 어흠 약 짓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구나 응 오 진정해 네 그럼 한번 아이를 내려주겠느니라 한번 보겠느니라 한번 돌려보겠느니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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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오 쌍순이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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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해도 이득이지 그럼 2분 뒤에 배달되겠느니라 봉수님 감사합니다 아 왜 저희 창고를 열어보세요 아 이거 별거 없네요 아니 흠척하진 않는데 아 이거 별거 없네요 다이아더 있을 줄 알았더니 야야야야 보지마 보지마 야 어 뭐하는거야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통장장고를 이렇게 막 통장장고 쌍둥이 좋다 쌍둥이 좋다 쌍둥이 애들 좀 봐야겠네 아니 왜 지금 애가 태어나죠 아 저희는 안했거든요 기회가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늑둥이라서 늑둥이라서 기토중님 예 저희 쌍둥이입니다 저희 40분에 한번 교회하시죠 40분에 또 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마지막이야 그때가 네 마지막이요 네 그러면은 아 죄송하지만 저희가 또 요정족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에 보내주면은 요정족이랑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다고 했거든 아 그럼 우리는 솔직히 우리 말도 안돼요 아 진짜 외동만 연속으로 몇벌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이미 운이 안좋은거지 아 저주받은 부족이라고요 지금 우리 에 어쩔 수 없지 뭐 아 제발요 한 명만 버려주세요 네 택사전이구요 저희는 뭐 아예 빠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영상 대충 만들고 컨텐츠 엑시 만들었는데 기토중님 저는 택사전이구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컨텐츠 엑시 만들었는데 빨리 가세요 아이 개드럽네 뭘 안해 한 명 더 있어야되는데 한 명 더 있어야되는데 저런 녀석들 걷어들이는거 아닙니다 족장님 어 맞아맞아맞아 맞는 말이야 이제 저희가 가장 강력합니다 아 우리 사람 진짜 많아 우글우글합니다 지금 나무 어디냐 나무 내가 캐야겠네 여기여기여기여기 신입 신입 딸한테 어 여기있던 광무제타 어디갔어 어? 왜? 여기 없었어 우리 아 여깄다 여기 나무 아니 화루가 무슨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화루를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 딸들이 가공을 많이 하지 딸들아 내가 선물줄게 좀만 기다려봐 최신형 내가 코드코어 서로를 만들어줄게 선물로 일을 주시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기대해도 좋아 역시 역시 우리 아버지는 선물로 일을 주시고 짜아아아아아 자 내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 광선 많이 캐가지고 많이 구워라 열심히 일을 해야 아주 크고 짱짱해져 야 끝내주지 선물 야 이정도 돼야지 역시 아니 아까부터 꽃을 심는 사람 누구야? 아이 정말 전이다 아버지 야아 왜여 기토종님 딜한번 할까요? 아 거래한번 할래요? 내가 무슨 거래야 돼요? 우가우가 뭐 이번에 요정족에서는 아기는 안보내줄것 같아요 사람을 야만인족에서 한명 보내준다면 네 2회차때 정말 근데 요정족하고 기토족하고 둘다 보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만약 보내주면 2회차때 2회차때 정말 우흥을 가져갈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아 그럼 뭐 둘다 보내줘 우리 사람도 많은데 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40분까지 보내주세요 네 야 우리 한명 어딨어? 쌍둥이인데 한명밖에 안왔어 그니까 우리 한명 어딨죠? 아 들어왔다고? 아 이제 준비가 되는가 봅니다 얘는 뭐 시키지? 얘가 뭐가 적송해봐주려나? 넌 뭐하고 싶니? 말해봐 너 이름이 뭐니? 우깡입니다 아아 너는 우깡이구나 그러면은 너는 우깡이니까 아니 깡단고가 좋겠구나 야만종이 딱 어울리는구만 깡단고가 좋으면 역시 광석을 해야지 야 광석하자 화이팅하자 그거 아니 내가 니 아빠야 아하하하 화이팅 우리 딸 셋째 딸이구나 아 자 이 끈없는 계단으로 내려가렴 어 여기 여기 들어왔네 족상님 여기 왔습니다 지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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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뭐? 암트입니다 넌 뭘 잘하니? 암트야 잉 암트 죽이는거 잘하미 뭐 뭘 잘해? 뭘 잘한다고? 우아 우가우가 말을 잘한다고? 노는거? 죽이는거 잘하미 노는거? 죽이는거 잘한다 그러면 너 죽이는거 잘하니까 저기 가서 농사하자 빨리 와 농사를 그렇게 죽이게 잘한다며 농사를 그렇게 죽이게 잘하면 농사를 해줘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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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서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농사하렴 되겠습니 노아 그래 아아 너 그 요기서 손도깨 들어가지고 나무좀케자 나무좀 할수있지? 저 다 없애버려 저 나무 앞에있는거 오우 이렇게 만들었어 이야 이들좋다 와아 멋있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아 멋있다 멋있다 아버지 이거 작품명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데 작품명 말해봐 남자는 한방 남자는 한방이라고 해서 한길로 만들었습니다 아아 남자는 한방이니까 한길로 만들었다 하하 그렇죠 아아 하하 그래 이거 오요요요요요 정말 기네 하하 잘 만들었다 남자가 역시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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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나 해 가서 하하 정말 편하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일해주고 허허허허 정말 편합니다 족장님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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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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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막못하다가 때리러 온다 야 얘네야 야 때리긴 해? 지금 필수풀이라 지금 무한 사냥입니다 어 어 어 어 어 마무리수거기야 이렇게 크이네 우와 와 야 진짜 많이 나온다 아 얘네는 공격을 안하네 보니까 공격을 안하네 어 좀비만 공격합니다 지금 아유 아유 됐다 됐다 아빠 배고프네 얘들아 좀만 참아 상자에다 고기 많이 넣어놨거든 구워먹어 구워먹어 얘들아 구워먹어 내가 이거 많이 구해서 줄게 농사가 진짜 필요하네 Divine 끄워넹 оч 야 이제부터 배고프면 시달리는건가 크 배달해달라고? 야 내가 뭐 배달꾼이야 알았어 내가 오늘은 배달의 Ginger 야 정답 그 그...구족... 저희한테 한 명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분인가요? 저희 교배가? 네, 지금 37분입니다. 네. 아...47분에 한다고? 아, 40분이요. 지휘대님, 그러면은 네. 저희가 만약 가면은, 성의 좀 보여주세요. 가면. 아, 지금 팁보다 더 큰 걸 바란다? 아, 고기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지금 갑자기 배고픔을 때리기 시작해서 네, 뭔 소리인지 아시죠? 아, 없다? 줄 게 없다? 네. 저희, 저희 먹을 것도 없는데. 아, 아예 없어요. 먹을 게. 아, 진짜 우리 왜 고기가 이렇게 많지?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보낼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택택삼촌. 또 제가 갑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갔다와. 통화하고 와. 이럴 수 있다니. 갔다 오겠습니다. 아예. 그럼 도와줘야지.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지 않겠어? 우가우가? 오케이. 우가우가. 와, 이거. 아, 50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번 차가. 1일차가. 오늘 정말 농사하고. 정말 광속해고 이게 좀 전부였네. 씨앗이 안 나와. 왜 이게 안 자라지? 아까 농사는 아까부터 했는데. 이게 안 자라네. 음. 어, 뭐야 이거. 거미잖아? 어여요요요요. 어여요요요요.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야, 아프다. 야, 진짜 열심히 한다. 와. 야. 세븐아, 너 진짜 열심히 한다. 야, 이거 먹으면서 해. 이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 맘 모이스 고기인데 이거 구워서 먹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 진짜 너는. 제 마음을. 진짜 열심히 일한다. 내가 고기 얘들아 가져갈게. 구워가지고. 얘들이 배고프하니까. 얘들아 왔다 갔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왜, 왜, 왜. 얘들아 왔다가 죽었어. 갔어요. 아. 저기로. 오오오. 야, 우리 절째 딸. 니가 해냈구나. 야. 야. 첫째 딸노 정말 해냈구나. 아이씨. 죽으면 다시 먹으러 가면 되지 뭐. 오바야,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다 이렇게 강하게 키는 거야. 암만족은. 에어몬드를. 이거 칼을 만들까? 뭘 만들게 좋을까? 음. 칼을. 칼을. 칼을 만든다. 그래. 인생은 한방이니까. 지금 사치인가?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이게 다 족장이의 특권 아니겠니? 어? 하하하. 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 다이머드 넣어놓을게 얘들아. 가지가지마. 음. 오, 뭐야. 야, 야. 템포가 있어. 야. 안돼. 야. 어우. 어우. 와. 우리 고기 진짜 많네? 근데 이건 렉이긴 한데. 이게 고기거든요, 여러분들? 야, 우리 진짜 고기 진짜 많다. 제가 이금. 어,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왜. 몬스터가 나와? 야, 나무좀 있냐? 아오. 야, 이거 횃불 좀 많이 깔아야겠어. 횃불, 횃불, 횃불. 음. 됐다. 야, 물어 만듭시다. 오, 횃불. 야, 진짜 많다. 야, 고맙다. 야, 뭐 말방하면 쭉쭉 들어오네, 이게. 족장이라서 좋네. 나 몬스터 좀 안 나오게끔. 여기다, 집에다 좀 깔아놓을게. 음, 어. 여기 쭉 나무 좀 다 밀어줘. 왜냐면은. 여기야, 위에 것도 밀어줘야 돼. 얘들아. 이겸, 이겸님. 어어. 예, 예, 예. 저희, 저희 보내주셔야 했죠. 아, 맞다, 맞다, 맞다. 네. 아, 그럼 제가 집주 찾아갈게요, 그럼. 아, 직접이요? 예, 예, 예. 네. 좀 단단하게 오세이가, 단단하게. 왜 단단하게 오래? 야, 알겠어요. 네, 네. 아이, 야. 야, 아빠 집 나간다.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사녀, 살려. 아, 야, 야. 7분밖에 안 남았거든, 얘들아? 열심히 해야 돼. 네. 아, 갔다 올게. 야, 이거 다 나무 깎아놓고. 광물도 넣어, 넣어놔.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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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족. 좋다. 여기. 아. 아, 네네네네. 인연분이. 아, 요. 요정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반갑지 않아요, 하라도. 왜왜왜왜왜. 빨리 오세요. 아, 저, 죽어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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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지마. 죽지마, 죽지마. 안돼, 도와가. 뭐야. 도와가, 도와가. 아이, 아유. 유형님 오시면 돼요. 빨리 오지, 빨리 오지. 가서 볼 수 있으면 너무 곤란한데. 왜요? 선생님, 뭐 어딨어요? 가보셨어가지고. 지금 다, 아니야. 아, 근데. 저, 지금. 요정족으로 가고 있는데. 사랑하러, 사랑하러. 네. 뭐, 어떤 분이죠? 저랑 이렇게. 파트너가 되실 분은? 원하시는 분이 누구죠? 아, 가서.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초이스하세요. 네, 이쁜 미녀가 좋겠거든요. 저는. 아, 이쁜 미녀? 네.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오케이. 가볼게요. 일단, 빨리. 야, 깃털중 외동 태어났어? 야, 또 태어났네? 외동 태어났네? 외동 태어나냐? 외동 태어나냐? 이모가 어떻게. 돌을 수가 있어? 위가 없어. 진짜 분위 안 좋다, 게네. 캐릭터 마님, 저, 빨리 갈게요. 야, 저기 외동, 야, 외동 또 태어났어, 저기. 저쪽 왜 동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집에 머 söz어. 어? 뭐가? 집에 몬스터 겁나 많아 집에? 야 횟불 좀 깔아 횟불 좀 깔아놔 크리퍼 크리퍼 그냥 잡아 이따 잡아봐 잡아봐 잡을 수 있어 얘들아 할 수 있어 야 나 벌써 레벨 53이네? 어우씨 우리집이 다 졌죠 아니? 야 저 어쩔 수 어떻게 해봐 우리집 왜이렇게 크리퍼가 많아 아빠 우리집 없어? 우리집집 없어? 아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둘게 걱정하지 말고 야 빨리 복구해놔 우리집 좀 와 근데 요정족 사람 진짜 많네 아 우리가 좀 비싸구나 아 저쪽 족장이랑 저랑 안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랑 저 이거 그 진흙대 족장이랑 저랑 안맞습니다 한명밖에 안나와요 음 그래 으흐흐흐흐흐흐흫 저희 절망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됩니다 아흐흐흐흐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소금집에 뛰쳐나왔습니다 어흥 이묘에나 음.. 네 왜 야만족은 짝짓기를 안하는 것이냐 아 저희는 이번에 마지막에 해주고 그냥 안하려고요 사람 많아가지고 어차피 다랑이 많아서 짝짓기를 안하겠다 이거는 당첫다 하지 뭐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다 부셔졌어 여기는 뭐야 이거 뭔 생각 많아 뭐야 여기 여기 이제 준비 없어요 아 여러분들 저거 왔거든요 아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뭐야 이현님 일로 오세요 이현님 왜 이렇게 위험해요 이거 마녀조가 아니야 마녀조 어디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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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여기 이현님 여기여기여기 아 여기가 사랑방이야? 네 여기여기여기 저랑 파트너가 될 사람은 누군가요? 구아악 구아악 야 뭐야 야 죽겠다 죽겠다 야 안돼 안돼 죽지마 사람 안에 들어가있어 영이맨님 아아 이거 파트너? 다이야 이거 다이야 어떻게 이거 아 어떤 스타일 아아 일단 님은 아니고요 패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번 야 만족은 드로이드를 싫어하는구나 여성 여성? 아 보수 딱이네 어어 이 토끼 토끼띠를 하고있는 이 아름다운 여성분이 죽겠습니다 맞아맞아 맞아맞아 뭐야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남자들아 야 말하지마 아니 남자들 아니 요루루 토끼띠를 하고있어가지고 여성분이 줄 알았더니 남자였는데 멋진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아 이번엔 아들이름을 뭐라고 할것이느냐 아 일단은 잉시성을 갖겠습니다 저희 어 잉시성 잉시성이 은찬네 인시성이라 좋은일이 부기나 그럼 한번 돌려보겠느니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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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좋다 요정조에 쌍둥이 태어났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는 아 네 2회챗다 그냥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보내가세요 보내달라고요? 보내달라고요? 아니아니 2회챗다 보내주세요 50분에 30분이 끝이래요 네 오케이 오가오가오가 오가오가 아오 힘들어 죽겠네 족장님 무슨 짓이에요 지금 왜왜왜 쌍둥이는 나오면 어떡해 아이 괜찮아 다음 챗대 보내준대 저 양반들이 다음 챗대? 아 2분 뒤에 오늘 하루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자 자 그래 티피 좀 탈게요 이거 방송을 위해서 어이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여기구나 여러분들 동굴 모두 모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짓게 네 동굴이 어딥니까? 저희 집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곧 밤이 찾아오는 일이라 우가우가우가 모두 모여라 야만조 다 모여라 활빛같아 쩌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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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내보자구나 모였습니다 와 드디어 끝났다 와 우리 이렇게 많아? 적장님 다 모였습니다 야 우리 구호는 우가우가다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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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야 딸 이리로와 야 우리 이따 신님 앞으로 가자 자 뭐야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자구나 우가우가 하아 밖에 처음 나와봐요 아하하하하하 자 오늘 이내차 정말 고생 많았고요 많았고 우가우가 오늘 히메시님에게 인사 한번 올리자고 히메시님 우가우가 우가우가 힘냅시다 호호 위의 채대봐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1회채가 끝났는데 오늘 다른 족장들과 한번 회의를 좀 해보죠 자 아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희 야만족부터 오늘 하루를 좀 보고좀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요 어 무려 무려 네 다이아몬드를 어 정확히 5000개를 캤고요 어 그리고 동굴의 깊이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깊이 파가지고 많은 광물들이 나왔어요 저희랑 좀 친하게 지내는게 좋을것 같네요 저희랑 좀 친하게 지내는게 좋을것 같네요 저한테 맞기싫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야 와이트가 왜이래 이 컨텐츠의 실질적인 씬은 바로 저입니다 왜요? 이 컨텐츠의 제작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이죠 어디에 광물이 잘 나오고 어디에 공룡이 나오는지 어디서 레벨링을 하고 어디에서 밥을 먹는지 전부다 제 손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마도 잘 보여야된다? 아 그럼요 주인태님 그러면 저희 저희 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희집에 그렇게 몬스터를 풍기나요? 아 그럼 주인태님이 잘하니까 요정중님 요정중님 저희들이 팀원 이렇게 팀할까요? 아 좋은 생각인거 같은데? 너무너무 솔직히 둘이 팀에도 저희 못 이길걸요? 그래서 외동을 그렇게 순풍순풍 나오셨네 아 외동을 어떻게 3번이나 나와? 거기 3,4번 아니야? 거기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비결이 뭐냐면 허리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저기 뭐 요정중님께서는 뭐 말할거 없습니까? 저희 몬스터가 너무 홍수범람하듯이 미친듯이 쏟아내요 야 거기에 몬스터 많더라 나 진짜 죽을거 같애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 거기 요정족이 아니고 마녀족이더라고 하지만 저희는 어 저희가 이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요? 저희는 베드락을 캐서 신호기를 보호했습니다 여기 봄수님 그 야 이걸 왜 말이 되냐? 야 이 베드락을 입고 얘기해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이 저기 그 요정족 봄수님 네 다리 좀 오므리고 말하세요 네 예의가 아니네요 네 당당하다 나는 뭐가 당당해? 야 당당합니다 저희 저희 봄수가 간 곳에는 규모 지한만 남았습니다 지금 앉아계세요 네? 보기 흉하네요 네 네 어쨌든 뭐 2회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1회차가 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부족전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콘텐츠고요 다음주 토요일날 현재 부족전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이 잠시만요 왜 저는 말 안하고 갑니까?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히잠시